2, 2, 1, 1 1, 2, 1 1, 2, 2, 1 안녕하세요. 엘르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배우 이종석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화보 촬영인 것 같은데 사진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뿌듯한 하루랄까? 되게 기분 좋아요. 옷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착장들이었는데 대체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코트들도 다 예뻤었던 것 같고 맞아요. 맞아요. 덕분에 파리의 낭만을 만끽하고 왔어요. 날씨 요정이 따라왔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올림픽 앞두고 축제 분위기여서 설레는 느낌이 가득한 도시였어서 이번에 컬렉션이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일정이었어요. 낭만을 기억... 아,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이번에 로에베에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꽃다발과 함께 쪽지를 주셨는데 낭만을 만기하세요 이렇게 써있었는데 그게 내리에 계속 있었나봐요. 그래서 낭만이라는 단어를 내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딘가의 일정으로 해외를 가더라도 떠나왔다는 느낌만 좀 가져가고 보통은 호텔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이번에는 그 낭만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래도 나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너무 좋은 햇살과 다들 설레는 분위기가 어딜 가도 그냥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그 단어를 떠올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세상에. 낭만을 찾아서 이종석의 낭만을 찾아서 특별히 응원하는 종목은 없는데 이 시즌이 되면 변실이 설레고 두근두근 하잖아요.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오, 땀이, 땀이 나네. 오, 근데 나 좀 잘했죠? 네네. 오, 나 좀 말 잘한 것 같은데? 안녕. 안녕. 안녕.